우리가 뭐 잘못한 거 같잖아 아니 넷이 한 줄로 선을 찾는 게 없네 종호야 넌 누가 너도 왜 이렇게 안 돼? 키파으로 이렇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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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그냥 그냥 이 팀이 멈출만 해 그냥 뭐야 뭐 하는 거야 한 번씩만 하다니까 종호야 종호야 내가 혼자 한 번씩 더 해줄게 맞추게 하네 홍보 한 번 맞아 보자 아무리 가죽이라지만 이건 좀 보기 힘들어 너만 봐 가죽기 형한테 꼭 또 먹자 우리 치킨 먹자 양념 프라이드 저는 양념 다시 타 시작 손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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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